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의장으로 만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이 한층 더 올바른 사회 희망찬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안전은 대한민국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파이팅! 이 캠페인은 기술로 앞서가는 브랫바트 전문기업 ESV와 함께합니다.